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수급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 모두 교집합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LG유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요, 오늘 삼성전자와 기아를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요, 대한전선, 카카오뱅크, 애경유화를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의 1라운드 대결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신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기관은 하나투어, 리오프닝 관련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자, 신세계와 하나투어입니다. 네, 일단 뭐 같은 섹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같은 섹터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 주 혹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는 굉장히 또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면세라든지 화장품, 의료 이쪽도 가지고 있고 또 이마트 계열에 대한 부분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국내 여행이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는데 결국에 가장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해외여행이죠.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또 가고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이 오는 뭐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대감,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포함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권에게 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주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1라운드 신세계와 하나투어가 붙었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가 이겼습니다. 네, 신세계. 저 지금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나올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에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패션 화장품에 대한 매출의 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소비가 굉장히 또 위축이 됐었는데요. 그 위에 다시 한 번 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 패션이라든지 화장품도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생활 패턴, 문화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면 온라인 매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매출, 온라인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주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백화점 오프라인이죠. 거기에 온라인 매출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실종에 대한 시너지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신세계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ssg.com 상장과도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뭐 충분히 ssg.com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 패턴, 유통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밀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펀더멘탈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낮다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요. 차라리 고점에 있는 종목분들보다는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훨씬 더 매수하기 편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세계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가격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신세계는 25만원, 27만원대예요. 한 호가가 굉장히 비싸죠. 이렇게 호가 하나가 주당 가격이 비싼 기업들의 특징은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한번 추세가 잡히면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세계가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또 ECB 유럽, 유럽 금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또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이야기, 또 북미 시장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지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트 한두 종목 정도는 이렇게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는 종목. 대신에 길게 봤을 때 우리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분들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신세계의 오늘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2만 원까지 가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32만 원이 돌파가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손절 가격은 2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신세계가 사견이 아니고요. 정말 전 고점 돌파에서 헐헐 날아가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는 외국인 대 기관. 과연 어떤 종목이 대결을 붙일까요? 1라운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외국인은 젠백스. 기관은 에스티팜을 선택했습니다. 바이오 더비가 성사가 됐는데요. 네.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거의 한 8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아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려면 딱 두 가지가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실적. 우리가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재료들, 우리가 몰랐던 뉴스들, 우리가 몰랐던 해당 기업의 성장 모멘텀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젠백스 그리고 에스티팜 이 두 기업 모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라운드는 젠백스와 에스티팜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2승을 챙겨갑니다. 젠백스가 승리했습니다. 일단 젠백스 말씀드리기 이전에 에스티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드려보자면 에스티팜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에스티팜보다 제가 오늘 젠백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젠백스는 사실 알차이머 치료제로 우리에게 조금은 더 익숙한 기업입니다. 알차이머, 제약바이오 산업이죠. 그런데 또 젠백스가 이 제약산업뿐만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필터도 만들어요. 반도체 소재 부품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본업,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 본업이 보여졌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TSMC에 이 필터를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는 더 높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젠백스처럼 기존에 이 알차이머 임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잘 진행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필터에 대한 신규 수주까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숨겨진 반도체 부품, 젠백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격 전략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수의 반도체 종목들보다 당연히 이제는 그동안에는 많이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했었어요. 네, 못했었다가 최근에 이제는 이 TSMC의 수주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위치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교점 박스권까지 충분히 힘있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랫단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많이 붙어주고 있어요. 많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 돌파를 해서 충분히 3만 원 이상대의 목표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추세가 시작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젠백스의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모두 마쳤고요. 3라운드로 돌입합니다. 자,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LG U플러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통신주들이 이제 진짜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서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통신주들. 그 안에서 지금 코드번호가 032-640, LG U플러스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업을 잘해야 되겠죠. 통신사들의 본업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5G 관련해서 신규 가입자 수, 폴더블폰, 제트플립, 이러한 신규 제품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아이폰 13 버전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가입자 수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업이 잘 되면서 또 한 가지 이 LG U플러스를 보는 건 뭐냐면 비통신사업부에서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은 IPTV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제를 하고 이 콘텐츠를 보는 것에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콘텐츠를 봄에 있어서 결제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문화 형태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결제를 한다는 건 그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한 가지가 스마트 그리드 혹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5G 통신을 필두로 혹은 5G 이 통신을 앞세워서 지금 다른 비통신사업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LG U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서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플러스의 가격 전략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 대신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드리는데 LG U플러스는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것은 없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플러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